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제주 서귀포 사는 서애옥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부사님 멀리 전화 주셨네요 네 어떤 사연을 전화 주셨습니까 아 저 사연은요 네 저 제가 기도를 한 한 달 기도를 몇 번 했는데요 네 기도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기도를 한 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서 제 몸에서 검은 물체가 나오더니 어느 누군가가 저를 그 물체를 꼭 안고 나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반냐신경을 잘 못하는데 반냐신경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 그것이 어떤 그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몇 번 이렇게 해도 이건 너무 알아주지도 않은 이야기고 어떻게 하나 오늘 손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 한 달 기도를 한 달 기도를 여러 번 하셨는데 네 여러 번 어느 날 기도 중에 이제 네 기도 중에 본인 몸에서 검은 물체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고요 네 검은 물체가 시큼은 물체가 누가 잡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기도 중에 그렇게 검은 물체가 누가 안고 나가는 걸 보고 난 이후에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오 그렇구나 나가고 나서는 막 반냐신경이 나 반냐신경을 잘 못했거든요 네 근데 막 반냐신경을 막 놓으라고요 막 색적 시공하면서 제 입에서요 네 그거 나가고 나서부터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꾸 요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마야 지불이 돼 네 그럼 보살님은 아주 기도 중에 큰 걸 얻으신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어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가피를 얻으신 거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살님 내가 볼 때 물어보는 게 무슨 자랑하는 것 같은데 아 자랑입니까 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일반 자랑인 사람들이 흔히 얻지 못하는 부분을 보살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잘하셨으면 네 내 마음에 아주 그 몸에 있었던 아주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셨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반자신경도 안 외워졌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저절로 반자신경이 외워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살님 기도 잘하신 거죠 잘한 겁니까 네 아주 저는 부럽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보살님 기도 아주 잘하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더 큰 가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다리를 좀 골절을 해갖고 예 다리가 아 이래 저를 잘 못합니다 저를 못하면 앉아서는 저는 벽활비를 하고 나서 기도도 하고 이러면 기도가 좀 됐는데 예 네 이 다리가 아프고 난 그냥 앉아서 하니까 잡년도 생기고 이래 기도가 잘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절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예 앉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어떤 부분을 꼭 골라서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예 본인 처지 환경에 맞추는 것이 우선일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하다 보면 안되는 게 다 많거든요 네 근데 이래도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또 다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본인 마음이 변한 거지 그렇죠 다리 골절된 거 하고 기도 안 되는 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자꾸 마음이 그래 조금 서울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보살님 마음의 병이 든 거야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흩어지는 마음을 다 잡으셔가지고 내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기도를 옛날에 맛봤듯이 내 열심히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 검은 물체가 빠져나가고 반여신경이 저절로 이어지는 부분이 가피 이상의 가피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 부분을 너무 막 좋은 게 오겠지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전번에도 기도할 때 바라는 마음으로 안 했는데 그런 가피가 왔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무심코 했는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는 무심코 하는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네 보살님이 자꾸 뭔가 한 번 봤기 때문에 뭐가 또 안 보이나 하고 기다리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상무념으로 관세 모사를 많이 부르시고 기도를 하다 보면 잡념이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잡념이 있는 건 당연한데 그 잡념을 무시하고 하다 보면 청정한 마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아우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살님 좋은 부분 많이 들려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살님 아주 열심히 기도하셔서 아마 누구든지 체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부처님 가피를 체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도 거기에 만끽하다 보면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더 큰 가피가 함께하고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스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바라지 마라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마라 무상무념의 상태로 노력을 하다 보면 저절로 산매가 가능하고 산매를 통해서 진정한 업장소멸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부주록 보살님 지금까지 노력하셨듯이 청정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더욱더 큰 가피의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식 legacy 여기까지 さأ أي 關